미국 주식에 미치다 울트라급의 발언이 아닌가 일단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오늘까지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갖고요 그만큼 물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잠깐 한번 선물 상황을 보겠습니다 S&P500이 0.95% 빠지고 있고요 다우가 0.71% 나스닥이 1.56%로 이틀 넘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데 금리 인상이 워낙 취약하니까 기술 업종이 빠지고 있는 건 다 아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동부시간 오후 2시에 전월달에 있었던 FMC 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로가 발표가 되면 그걸 보고 조금 나아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이상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테크 쪽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리를 처음에 제이미스 블라드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7월까지였나? 1% 올리자 할 때 엄청 놀랐잖아요 그것도 지금 당연한 건 너무 당연하죠 놀리겠죠 그런데 그때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브레이너드 부총재의 말도 부의장이죠 좀 말도 지금은 좀 무서워 보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밖에서 외부 행사에서 하루 종일 돌아왔는데 직원들 교육을 제가 좀 시켜요 요즘에 그런데 직원들 교육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이트 보고 실적을 체크하는 방법 그다음에 미국 주식은 워낙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미국 시작한 지가 22년 됐거든요 우리가 중계가 시작한 지가 그런데 22년 된 어떤 분야 치고는 굉장히 더디게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미국 주식 하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주식 하신 분의 약 한 10분의 1이 미국 하고 계시는데 직원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매년 받거든요 매년 받는 거예요 매년 매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 미래도 했고 제가 교육했고 미래는 과천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다 모아놓을까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금방 끊어지는 이유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머리로 보고 듣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모든 어떤 그런 뭐가 본거가 됐든 뭐가 됐든 직접 자기가 눌러보고 쳐보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이트 알려주면 직접 URL을 치고 들어가서 눌러보고 검색해보고 해야지 내꺼가 되는데 대부분 다 고개만 끄덕이거나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혹시 우리 보시는 분들도 제가 뭘 얘기하면 사이트 같은 거 한 번 쳐보시면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거의 눈으로 보고 하시는 것들은 나중에 다 잊혀지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몇 가지 주제를 준비해갖고 왔는데 뭐 가볍게 보실 내용 두 가지하고 약간 무겁게 보실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중국 코로나 확산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큰 위기로 다가오는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봤을 때는 뭐 GDP가 1%포인트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소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얼마나 빠질지 좀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미국인들이 급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2월 대비 목표 주가가 올라간 빅테크 종목은 제가 적었죠 2월이 전쟁이 터진 월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악재밖에 없는 상황에서 악재 속에서 약간이지만 올라갔던 빅테크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미리 한번 맞춰보세요 두 분 다 맞춰보시고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인평원체에서가 얘기했던 상장 폐지가 없다면 사야 될 중국주 3선을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주 3선은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보시면 중국기업 된다 안다 워낙 의견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인평원체에서 의견을 동의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이게 이제 10년물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제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에 2.566이었어요 2.633 이거 하폐 중간 자리가 계속 바뀌어요 하루마다 그저께 2.4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근 4년 만에 가장 높은 시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이상이 가파라지는 건데 진짜 이렇게 금리가 가파를 줄 아무도 몰랐는데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침에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게 아침에 보여드린 건데요 9번 올해 금리 이상이죠 39.1% 그 다음에 10번이 29.2% 아침 겁니다 아침 거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좀 이따 뭐가 바뀌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만 해도 브래너드 부회장 말대로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거죠 근데 6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6번인데 9번 한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번은 50BP죠 근데 야 근데 여기 10번은요 이건 더 4번이 50 4번이요 정말 힘든 건데 그렇다고 봅니다 보시고 아침 거였고요 그럼 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지났습니까 제가 7시에 방송하니까 꽤 지났죠 보시면 이렇게 밖에 있어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39.1%가 9번이죠 넘겨보시면 9번 10번이 거의 붙어버립니다 그 잠깐 사이에 잠깐 사이에 하루가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9번은요 34.8% 10번은 33.3%로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분위기면 내일이면 10번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요 가장 끝에 있는 게 뭐냐 물론 이건 소수 의견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3.25 3.50이 약 1%였죠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은요 3.50 3.75가 생겼어요 한 가지 더 생겼죠 물론 소수 의견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만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CM패드워치 2라 가서 보시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는 0.5도 그냥 3번이 그냥 굳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진짜 해봐야 알겠지만 그만큼 이제 금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뭐 금리 올리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브레인으로서 총 부의장 말이 굉장히 짜증나지만 하지만 현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어쨌거나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조금 더 뒤에 보시면 좀 장시가 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려워진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국 얘기를 작가할 건데 중국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중국 봉쇄한 지가 지금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 아침에 나왔던 그 패널 중에 김찬영 이사라고 홍콩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신데 이번에 왔다 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딱 호텔 3주 동안 또 격리하고 호텔 병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3주를 합니다 3주 엄청난 거죠 밖에 나가면 막 두들겨 막 근데 지금 뭐냐면 상해가 2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봉쇄가 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감수하고 있냐 옆에 보시는 표처럼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져가지고 중국 전체로 보면 2만 명이고요 그중에 1만 6천 명이 상해에서 가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요 중국 전체고 약간 옅은 하늘색 이게 상해의 모습이니까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른 아픈 분들 있잖아요 코로나가 아닌 분들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되고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됐냐면 코로나 감염된 분의 반려동물을 죽이고 있어요 코로나 감염된 분의 반려동물이요? 물론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진짜 할 정도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데 절대 지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갖고 거의 뭐 지금 상해 쪽에 있는 선박들이 모여있고 배가 못 빠지는 거죠 그리고 들어올리는 사람도 가면 되고 다 갑니다다 보니까 그다음에 밖에 못 나오잖아요 밖에 못 나오니까 반려동물 아까 얘기했지만 집에서 거의 다 대소변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계속 지금 보면 어두운 상황에서 계속 안내방송만 나와요 나오지 말라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까 했더니 오늘은요 무기한 무기한 하겠다 줄지 않으면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떤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은 약 1%포인트 GDP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더 파진다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중국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왜 길어지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지 다음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의료 상황을 좀 보시면 낙후가 엄청나게 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중국이 이게 뭐냐면요 인구 1,000명당 간호사의 수 인구 1,000명당 의료 침대의 수로 보는 건데 미국이 12명 정도 됩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3.34명이죠 얼마 안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이 코로나 잡아야죠 그 다음에 다른 병도 치료해야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약간 떨어지는데 인구 1,000명당 의료 침대가 한 3개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4.7국에 나와주고 있고요 연간 의료 비용을 보시게 되면 459달러밖에 안 됩니다 미군 9,000달러 넘죠 어마무시한 차이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중국은 코로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아닌 병원으로 치료받으려고 하면 거의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 딱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위에 있는 게 한국 아닙니까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약 8명의 간호사가 있고 의료용 침대 보십시오 12개 대단한 거죠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 선진국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코로나의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예 의료체계가 붕괴된다 첫 번째 1번 아니면 2번은 뭐냐면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다 밖에 못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봤을 때는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빠른 게 의료 붕괴가 더 염려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 가까이 있는 국가의 모습인데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 이게 또 증시에 또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폭증하는 그런 관계를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 생산직 그다음에 비관리직이 갖고 있는 임금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분들의 임금이 약 한 27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류동기 대비 약 6.7% 임금이 올랐습니다 쭉 올라간 거 이거 있죠 이건 뭐냐면 팬데믹 때 왜곡된 거 그때는 사람을 다 걸려버리니까 그냥 급하게 쓴 거예요 돈 주고 이거는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생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80년 위에 가장 높은 급여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급여 올라갔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급여 올라갔으니까 좋다고 말씀하시고 소비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 임금 인플레이션 감안하게 되면 11개월째 마이너스예요 지금 급여가 조금 늘었지만 물가는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를 놀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 침체는 여러 군데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생장직 그다음에 비관리직의 급여를 보면 심해지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가고 있습니다 두 분도 아마 급여가 좀 올라가도 웬만한한 물가가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쪽 분은 계시겠지만 이쪽 분은 좀 어려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여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이 한 3%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 내지 5% 그래봤자 물가가 더 올라가버리면 그건 뭐 그냥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까지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유럽 쪽이 더 심해진다는 게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잘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한한 맥코로 얘기 안 하는데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제는 실적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교육할 때도 제가 교육할 때도 실적을 빠르게 확인하고 실적을 대응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는데 실적 진행이 여러분들한테 더 할 날이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된 다음에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 매수하면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날짜를 보겠습니다 4월 19일 날 넷프리스고요 20일 날 테슬라 26일 날 구글 마이코스푼트 27일 날 메타 플랫폼스 28일 날 애플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는데 정말 너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좀 뜯어놔야 되는데 붙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주에 보면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노란스 친 것만 다시 보시면 그러면 이들 기업 중에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하는 게 어떤 기업이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 넷프리스는 작년에 3.75 2.92니까 더 떨어진 거죠 근데 테슬라 0.92에서 이번에 2.44까지 올라갑니다 전망이에요 전망 예상치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구글 패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작년에 1.92에서 2.19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여기다가 2.19가 얼마나 그것도 증가하는지가 이건 예상치니까 그걸 비트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가야겠지만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예상치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메타 플랫폼스 떨어졌죠 따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 중에 한 명이 갖고 있어갖고 3.3분에서 2.5분까지 말도 들어갑니다 꽤 많이 빠진 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타 플랫폼스의 어떤 이익이나 매출 단의 어떤 감소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애플 역시 1.44 1.34에서 2.44까지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적어도 이런 기업들을 딱 놓고 보다가 실제 비트하게 되면 꽤 주가 올라갈 거라고 보인다 아마존은요 이게 전년 독일 대비 15.79였으니까 좀 되게 높았죠 이거는 이제 뭐 그만큼 많이 줄고 또 특히 지난 분기에는 리비안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해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아마 똑같이 모든 기업들이 이걸 기준으로 놓고 이거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매출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전망치까지 보시면 실제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EPS 매출 전망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유망해 보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이들의 기업들이 2월 대비 전쟁 터지고 물가 올라오고 금리 막 올린다고 그러고 협박하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2월 대비 목표주가 추이를 같이 보실 건데요 이건 자료가 있는 게 제가 다 찾은 겁니다 구글 조금 올라갑니다 3270달러에서 3400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이 달러 올라갑니다 이 달러 크지 않죠 근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애플도 이 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다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이지만 일부 올라가는 기업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었다 여기 겹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웬만하면 웬만하면 실적 때 좀 폭망하는 실적은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거든요 테슬라는 이거 여러분들 이 자체 이 목표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예전에 말도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언제였죠 어제였나요 그 300달러 제시했던 그 아이비가 갑자기 골드막 샀어요 이상한 거 제시했잖아요 JP모건이었어요 JP모건이 그렇죠 그건 뭐 거의 뭐 조롱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참고하시면 좋은데 역시 메타 플랫폼스가 특히나 많이 빠졌다 403에서 300 303사까지 303사 많이 빠진 거죠 목표주가 많이 빠지지 않거든요 지금 주가가 그런데 220 한 222 정도 220대죠 220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럴 땐 메타를요 네 아니 그러니까 목표주가를 낮췄는데 300 얼마로 낮췄어요 낮췄지만 높죠 현재가보다는 네 이럴 때는 어떤 별명 갖고 있는 게 정답은 한데 제가 볼 때는 짧게 치고 나와야겠죠 아 방망이를 짧게 메타 플랫폼스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뭐라고 할까요 그 iOS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거나 내지는 지금 특히 아시겠지만 광고에 대한 부분도 점점 밀려요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아마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글쎄요 저는 뭐 저한테 물어본다면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 저한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말았죠 저한테 하여간 메타 플랫폼스는 아닌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메타 플랫폼스 아니라고 합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CEO 평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떨어지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다 약간의 지금 탈락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제가 볼 때 과거에 페이스북인가 싶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름 바꾸는 기업치고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KFC가 과거에는 KFC가 아니었거든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죠 그런데 프라이드가 들어갈 때 프라이드 계속 얘기하면서 기름이 튀긴 튀긴 해서 굉장히 이름이 이미지를 나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드 빼고 약자로 간 거예요 KFC로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뭔가 더 풀려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바꾸는데 지금 메타 플랫폼스도 솔직히 메타 플랫폼스도 바꾼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에 대한 관심력이 엄청 떨어지는 거 혹시 아세요 두 분 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구글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 20밖에 안 돼요 메타버스를 조회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메타버스 뭐 하시려고요 지금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오히려 차라리 지금 인스타를 얘기하는 게 100번 1000번 낫죠 그런데 지금 메타를 바꾸면서 메타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 메타 플랫폼스로 하면 메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엔비디아가 떠오르지 않아요 혹시 제가 볼 때는 메타 플랫폼스가 뭔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저는 역사 다 총재로 보게 되면 해서 뭐 약간 부정적으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갑자기 이게 그러셨는데 저는 그러면 홀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씨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메모로 보신 거예요 듣고 있는데 그래도 220불인데 그런데 188은 안 올 것 같아요 188은 그건 안 오죠 알겠어요 저한테 파시겠어요 그거 감사합니다 188은 안 올 걸로 보기 때문에 알겠어요 꼭 갖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188은 안 오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은데 하지만 너무 높게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깨치고 나온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JP Morgan이 얘기했던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사야 될 미국 주식 세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진동닷컴이었습니다 예상했죠? 텐센트는 어차피 안 되지만 이거 홍콩입니다 알리바바, 진동닷컴인데 아마 예상으로 보입니다 아마 다 예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바이두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바이두가 아니고 BAT 아니고 진동닷컴이 들어가니까 진동닷컴이죠 BAT 생각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 많이 빠져 있고 어떤 위치 상태로 보게 되면 지금 주가를 너무 과도하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이고 해서 극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가져왔자 그런 얘기 해봤자 솔직한 얘기로 중국 기업으로 살아난 게 아니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가장 높이 산 게 알리바바였는데 알리바바는요 규제가 아니었으면 주가가 지금처럼 빠졌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좋은 기업인데 그렇지만 또 사기도 모아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끝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한 단서가 뭐냐면 상장 폐지가 안 된다 그러면 봐야 될 종목 세 가지거든요 오늘 나온 기사예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정말 엄청나게 좋은 기사가 되게 많았는데 좋은 글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알리바바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걸 믿고 좀 더 가져가신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작년이었나요 28억 달러인가 벌금 맞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알리바바가 굉장히 뚜덕이 맞았는데 올해는 좀 이런 규제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시고 이 관련 기업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나왔던 기사가 재미있는 게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스티페리 옥시덴탈 페트럴리움을 지금 목표 주가 84를 제시했는데 지금보다 약 45% 업사이드가 있는 겁니다 말이 되게 많아요 페트럴리움을 옥시덴탈을 갖고 어떤 분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으신데 이 분들 얘기는 뭐냐면 포드 PR이 11배다 저평가되어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은 석유를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저탄소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 기업이래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활강할 거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버핏은 언급이 안 됐습니다 버핏이 매수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수였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빨리 찾아봤죠 예탁원 기준 많이 보유한 종목에 중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중간 수준까지 아 저거 옥시덴탈 제가 보기에는 버핏을 믿고 따라 산 게 아닌가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전에 옥시덴탈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 사고 싶어 옥시덴탈 사고 싶어 이런 점 들어본 적이 없고요 뭐 사고 싶어 옥시덴탈 이렇게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옥시크림 사도 옥시덴탈 살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버핏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커진 거고 하다 보니까 되게 따라 산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국가가 많이 올라오고 많이 안 빠졌거든요 고제 매수하시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스티팔의 말을 믿는다고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왔던 포워드 PR은 제가 싼 걸로 보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비싼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탄소 리더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제로 이런 기업들은 또 이건 조그만 기업이고 큰 기업 보게 되면 엑스모빌 같은 기업도 있어갖고 그런 기업도 상당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모빌을 최근에 얘기하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석유에 대한 부분은 캡파를 늘리거나 이렇게 안 했거든요 석유가 이렇게 올라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접고 빠르게 신재산에너지로 가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은 그걸 줄이고 있고 신재산에너지를 막 시작하려는 단계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기름가 올라가는 거에 100% 수혜를 못 받겠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럼 조금 석유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좀 이익을 싫어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 기사 끝내고요 우리 박종원 팀장께서 계속 시계를 보셔서 가만히 있어도 시계를 갑니다 반 봐도 그게 아니라 제가 또 정확하게 또 늘었어요 좀 치는 것도 늘어갖고 딱 몸에 느낌이 옵니다 지금쯤 쳐야 된다 잘 찍 걸로 보입니다 이제 뭐 아직 안 됐으니까 장 시작 전 나온 기사를 한번 볼 건데요 오늘도 안 보이니까 제가 얘기했죠 CNBC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마켓 인사이더 근데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이걸 보시면서 좀 궁금하시면 쳐보세요 쳐보셔야지 이게 늘거든요 그러면 종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종을 좀 쳐보시죠 네 종을 쳐보세요 네 출발 맛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설명드리고 장을 볼게요 네 제가 이제 늘 얘기합니다만 뭐 우리 한번 술 한 잔 하자 술 안 먹잖아요 안 먹자 밥 먹자 밥 안 먹자 그냥 하는 저희가 과거에 공부할 때 막 혹시 쓰면서 공부한 적 있어요 막 쓰면서 외우면서 막 쓰면서 이렇게 어 그렇죠 막 연습장에 쓰면서 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보면 기억이 낫듯이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좀 이따 이건 보시고요 한번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종 소리가 오늘은 구슬프다는 네 아 그렇습니까 오늘 4월 6일이고요 오늘 오 예 수요일입니다 장 출발했는데요 S&P500 0.82% 마이너스 다오가 0.73% 마이너스 마스닥이 1.24% 마이너스로 오늘도 하락 출발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의 그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끊어줄 만한 기사가 나오는 게 오후 2시에 발표하는 FMC 의사록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거기서 뭔가 조금 야 좀 천천히 하자는 멘트가 나와주면 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선물지수보다는 약간 올라왔는데요 약간 올라왔죠 1.5가 넘게 약간 올라왔죠 그래서 금리 이상에 대해서는 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파거님은 금리 이상 워낙 이런 쪽에 밝으시잖아요 매크로 쪽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상황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최근 2주간의 상승폭 자체가 각도도 가팔랐고 폭도 컸거든요 기간 대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길면 당연히 조정폭도 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올랐으면 조정폭도 1,2% 조정으로 지나갈 거고요 10% 올랐으면 3,4% 조정을 받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반등이 워낙 강하고 가팔랐으니까 조정도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저의 관점에서는 건강을 조정이라는 생각입니다 건강한 겁니까? 건강합니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클라스 사이가 근데 이제 또 나스닥이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 2주간은 정말 빨리 올라왔죠 세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그냥 반성 자체가 빨라지죠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맵을 한번 보고 아까 못 봤던 기사를 보겠습니다 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빅테크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버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리 이상이 너무 취약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제가 오늘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작은 기업 적자 기업 비싼 기업을 가져오려 했는데 너무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ARK 같은 건 진짜 그냥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금리 이상이 취약한 종목들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여기에 더불어 원래는요 원래는 여기 있는 금융주는 올라오는 게 맞겠죠 버티는 게 맞겠죠 근데 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전 때문에 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또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헬스케어 쪽 가운데 있는 거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 네 이쪽이죠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에너지 외에는 다 빠진다 다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되고 특히 오늘 이쪽이 강한 이유가요 오늘 일라엘릴리가 투자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탑픽을 제시하는 아이비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낮에도 좀 세밀했습니다만 헬스케어 많은 분들이 헬스케어 쪽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또 바이오 쪽 이런 거 아시는데 그냥 그게 아니고 제약주 있지 않습니까 제약주 제약바이오 쪽 이쪽은요 의외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업종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냥 그럭저럭한 테크 쪽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면 헬스케어가 가장 좋아지는 업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사를 볼 건데요 자 이제 뭐 오늘도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올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 요겁니다 자 트위터부터 소식이 나와지고 있죠 트위터는 뭐 트위터 소식인지 일러워 소식인지 뭐 두 분 다 소식이니까 요 혹시 그 아십니까 이번에 이사회에 됐잖아요 이사회에 또 합류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 주가가 좀 빠집니다만 일단은 트위터는 인수를 물건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2024년까지 이사회에 재직하게 되고 재직하는 순간부터 약 14% 이상 주식을 못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수를 못하는 거죠 인수를 못하고 일단은 뭔가 조금 개입을 해서 트위터를 좀 뭐라 장수지하려고 그러나 고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이제 그냥 단순 투자였잖아요 패시브 투자였잖아요 근데 약간은 개입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뭔가 좀 바꿨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거는 대부분 다 호재로 인식하는 부분인데 스피릿 에어라인이 이번에 제뿔레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는데요 별로 이상은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피릿 에어라인에 이용할 일 있겠습니까 제뿔레 이용할 일 있겠습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항공주가 다시 한 번 뭔가 재팬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빨리 많이 운행되는 게 좋겠죠 빨리 정상 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사실은 이제 카니발이 워낙 좋은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항공주도 좀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틸레이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홀푸드 체인점에 캐너비가 포함되어 있는 뭘 판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홀푸드 마켓에서 팔죠 이걸 혹시 우리 박종원 팀장님 해외에 갔을 때 캐너비를 이렇게 팝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여기서 뭘 판대요 판다는데 뭘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틸레이나 홀푸드가 되게 유기농 농양 안친 건강한 건강한 마약을 판다 그런 걸 파는 곳인데 천연 그러니까 유기농 그렇죠 그렇죠 유기농 마약 좀 비쌉니다 조금 근데 어쨌거나 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이게 뭐 글쎄요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별기업이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요 ETF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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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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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나아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은요 나중에 한번 캐너비는 또 이하는 교수가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군의 전문 의료용 마리아나에 대한 어떤 각 주의 허용에 대한 어떤 기준 그다음에 허용에 대한 가능성 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원 하원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걸 법정 조항을 다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면 한번 잠깐 물어볼 거니까 아침에 제가 살짝 물어본 다음에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결론은 뭐냐면 개별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개별기업이 아니고 ETF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웃게 되네요 그렇죠? 지금 댓글 올라왔습니다 이모 교수님 대마 전문가 마리아나 전문가인 걸로 국내 말이죠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것도 한 번 하면 그렇죠 평생 낙인치키 끝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캐나다는 저도 가봤지만 보통 병원 가면 물어봐요 혹시 캐나다 마약하냐고 일산적인 거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리비안이 오늘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전체 생산을 2만 5천 대까지 한다고 그러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비안이 올해 주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옥시젠다 페트롤이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스티펠이 아까 얘기한 건데 뭐 84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포드 PER이 11배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요 러시아 쪽에 있는 모든 운영을 중재한다고 밝혔는데 뭐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할래야 할 수도 없겠죠 전쟁판인데 라고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기업들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지수의 흐름을 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좀 더 빠진 모습이죠 S&P500 1.04% 마이너스 다우드 0.85% 마이너스고요 나스닥 1.66% 마이너스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거 다 끝나고 오후 2시에 발표가 되는 의사력을 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 이제 끝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뭘 더 원하시나요 계속 맵을 한 번 더 보기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일 아침까지 하고 출근할까요 네 오늘 그래도 건강한 조정이다 채파오님께서 채파오님께 말씀하셨죠 건강한 조정 건강한 조정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일산적인 조정 건강 얼마나 멋있어 보이잖아요 조정인데 조정인도 멋있게 표현하셔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두고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건강해질지 건강한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이렇게 설명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산불호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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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